무슨 일이에요? 여기서 왜 날 보자고 한 거죠? 너... 왔어! 당신이 늘 다니는 수영장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뭐 이상해? 강남 신도시 사건 기자회견 뒤에서 조종한 거 금빛 벌건진 거 찬빈이한테 넘기고 박비서 소주에 알려준 거 장인 요양병원에서 빼돌린 거 전부 당신이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말이야! 오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 더 이상 당신 거짓말에 안 속아! 불쌍한 사람 불쌍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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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! 이거 놔! 이거 놓으라고! 왜? 겁나? 25년 동안 수영을 배웠으면 국가대표가 되고도 남을 시간 아니야! 이 속 놓고 얘기해! 죽고 싶지 않은 말에 내 등 위에 칼을 꽂은 사람이 당신이었어! 그래 나였어 내가 다 했다고! 왜 이렇게 놀래? 내가 당신 증오한 게 뭐가 잘못했다고! 익태훈아! 신승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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